안전요원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이 해수욕장의 안전 사각 시간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인력이 모자란다는 관리당국의 입장 속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2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칠망루 앞 해상에서 20대 남성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경남 통영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물에 빠진 피서객이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요즘과 같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소방구조요원이 배치된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올여름 부산 경남 해수욕장에서 구조 사각 시간대에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6건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구조 인력을 배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피서객 스스로가 주의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야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